어 이번에는 섀도우.. 아 섀도우란다 데미안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수공은 1100만이고 템 겹 어 1100만입니다 2.7인데 뭐 하나 안 꼈니? 아 응.. 응축이 안 꼈구나 어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 데미안은 뭐 어려운 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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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개는 이제 1초동안 무적이 있기 때문에 거리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티미 써주고 어 뭐야 갑자기 픽 없어 한번 제거해 주겠습니다 아 안되는군요 레트도 한번 써주고 아 스택 다 터졌네 스택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다 채웠나? 일단은 검 한번 뽑고요 한번 지워줄게요 순식간에 차면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 다크사이트로 막아주고 쏴쏴쏴쏴쏴쏴 샤더하면은 꼭 이거에 일부러 부딪치게 되더라고 도적류가 뭐 그렇죠 어 일단 다음 비석은 좀 제거하도록 할게요 어 일단 다음 비석은 좀 제거하도록 할게요 3정도 이상 되면은 없으신데 없으신데 저 암살메익암살쏘 그게 편하던데 이번엔 제거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또 못했네 흐흐흐흐흐 큰일났네 아 이제 온대 아유 여기 있구나 어 치지마 제발 흐흐흐 미치겠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어떡하니 일단 그건 꼬로 바뀌어 걸어다녀 걸어다녀 튕기면 안 되니까 어... 어디 된 것 같다 이제 다행이다 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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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지 마라 좋았다 벌써 너네 또 어 그냥 가까이 가면 튕겨나가는구만 제거해 또 계속 제거해 밤빛갔어 이제? 아휴 또 제거해? 어... 아 없구나 어 걔 하나 제거해? 하하하하 좋아요 좋아 얼트 이미 써주고 아이쿠 어디입니까? 여기 이건요 어 어 빠집시다 얼티미에 빠지겠다 뭐 천천히 깨면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? 어... 얼티미에 닦아있다 써주시고 어.. 어... 옹... 딱... 어... 어허... 일단은 비석부터 제거할게요 벌써 4개라가지고 쌓이는게 이게 순식간이니까 리페이지 가봅시다 멋있긴 해 간지나긴 한다 데미안 바로 제거해줄게요 아 이거 안되겠다 좀 위험했다 그지? 어 오케이 물약 채워주고 일단 빠질게요 약간 위험했어 일단 일로 끌고 옵시다 어 안오네 어 일단 가운데로 빠집시다 어 불사색이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절개 제거 제거해 제거해 어 바로바로 제거합시다 예쓰 이게 데미안 2페이지부터는 쌓이는게 순식간이라가지고 미리미리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깔아넣고 그냥 아무데나 깔아넣고 어 제거한번 해주고요 하늘로 사냥시간이요? 한 10시간정도 하는편이고 저스타든 2.7입니다 제가 뭐하고있을때는 잘 답변 못해줘요 istent 이렇게 바로 한번 제거해 주고 이렇게 바로 한번 제거 해 주고 다시 하나 이렇게 바로 한번 제거 해주고 이유로 차종차단 못했다던데? 항공사로? 도로가 없어진 것 같다? what are you doing여? 나 Zero 올바미 다커사이트 아 좀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안되겠니 아우 절로갔어 와 걸리긴 여기서 걸렸다 아 오케이 세 자루 아예 껴주겠습니다 아 이거 세 개 있는데 세 개 껴주고 와 뭐야 아 이게 싫어 데미안은 나도 뭘 나도 알면서 죽는거라 그래야되나 아 혹시 아예 껬는데 아 안죽고 깔끔하게 아예 껴고 마무리했어야 된다 싶고 제거 한번 해줄게 스탯도 쏴야되고 스탯도 없이 가자 남자는 피할 수 있다 어 마무리 합시다 오케이 조각 나왔고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석 하나 두 개 영혼석 두 개 조각 하나 맞는거 같은데 하나 어 맞네요 요렇게 데미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섀도우 데미안이었습니다